원 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제가 이번에 부르게 된 노래는 원 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사가 되게 특별하다고 느껴져서 이 노래를 선택했는데요. 넌 사랑이 설렘이니? 라는 가사를 봤을 때 되게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고 사랑이 설렘이 아니면 뭐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는데 나중에 다른 가사에는 내게는 사랑은 익숙함이다 라고 표현하는게 되게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많이 다르구나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 드림으로써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불러줘. 이거 소리가 들어가네. 비하인드. 조명이 너무 밝혀서 눈을 못 때리겠다. 네. 이거 소리가 들어가네.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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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라이브 영상은 처음 찍어서 생각보다 신경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선배님들 많이 하실 때 봤는데 진짜 대단하다는 공감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아직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저도 끝내니까 기분이 좋고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이 끊겨야 되고 나중에 보면서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곧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생각으로. 저도 모르겠지. 두 번째 시대. 예전에 봤던